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기 좀 고랬는데 압류 당했달까요? 주식 콘텐츠 재미있는 거랄까나? 사실 여러분들한테 슬픈 모습 보이기 싫어서 잠깐 아닌 척하고 휴맹했었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했네 이게 마실만요 다시 서랍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시 감사합니다 의자도 하나 샀어요 다시 옛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역시 지식은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구를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효동님 덕분에 책상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채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리모님 왕채뇨 감사합니다 덕분에 커튼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광고보기 신이 만나뇨 왕 마우스 우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이클 당연히 여기죠 여러분들의 상원을 임입어 이 안니 업자가 저를 다시 아이돌로서 살아갈게 해준다고 합니다 apa 오늘 그 동안 비공개였던 제 생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일은 12월 31일입니다 다들 다들 제 생일은 12월 30일입니다 공개 발표 12월 31일입니다 다들 알겠지? 1231만여? 오 내꺼야 매번 생일 축하를 하다보면 그중 하루는 제 생일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거 하자 안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맨날 안 생일 축하 아니 다른 사람들은 생일날만 수금하잖아 수금박자 고시고 수금만 온 가자 안 생일 축하합니다 맛있지 어이 종아리 종아리살 리액션해 종아리종아리 오늘도 새것장한테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아리종아리 잘했어 봐봐 모모야 왕식많아 바이 고시고 투네 뇌가 말한다 아주 가장 강한 지주인 뇌가 데도 액션한 뭐야 뇌 인사해 행동조조 оном이냐 좀 많이 나왔지? 세구야 고마워 너 덕분에 여기가 좀 나아진 거 같애 그때 우리 상대야 열심히 7월 6일에 짰떬 인생 개컨트 자신령 돈 돈이 많으면 좋겠죠? 뭐 나쁠 건 없지? 그런데 이거 없어도 되긴 하는데 돈 좋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돈 좋아 오케이 오케이? 돈 좋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오케이 킹하! 뭘 변명을 해? 돈에 받은 것들? 돈에 받은 것들을 제가 가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순환시킬 거예요. 장비에다가 쓸 거고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멀리 나가게 된다면? 뭘 기부를 해요. 기부한다고 안 한 거예요. 기부가 아니라 편집 차. 아 나 진짜 인간들. 아 기부 안 한다고요. 기부 지금 나한테 기부할 땐. 렌츠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임? 고은아의 희망콘서트가 약간 그 전체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렌츠님께서 아니 그러면은 그거 돈에 받으면 전에 기부하시는 거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람 뭐야? 뭘 기부해요? 이러면서 아 이제 채팅 기부천사고자고 이 기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전사고 아니에요 기부천사 아니라고 뭘 찾게 누가 기부 저 아닙니다 좋은 곳에 안 쓴다니까 사람들이 무슨 여기가 어? 기부프로그램 아니라고요 여기 팬팬 아니라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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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고? 어떡해? 나 채팅을 볼 수 없어 손해로 말해주세요 아니다 아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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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로 말해줘 여기서 어떡하냐고 어떡해? 3만원 쏘세요? 3만원 보고 싶으면 3만원 쓰세요 네 진짜 됐다! 죄송 야 나 방송 되게 열심히 하네 나 초신 찾아야겠다 네 저 이제부터 컨셉에 맞춰서 네 기부 목소리 내는 것도 질려버렸으니까 그냥 때려치겠고요 방송 더 보고 싶으면 1분에 만원씩 내세요 아 지능? 네 지능국 호호 렌트님 이제 돈 내세요 해드렸으니까 렌트님 도망갔어? 나 뭐야 나요 이걸 공짜로 봐? 제주는 선생님이 부리고 아하 렌트님의 가능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연애점도 봐주시나요? 아 마흥님 여기 연애점 안 돼가면은 3만원인데 마흥님이니까 1만원 해드릴게요 근데 저 왜 채팅이 안 되는 거죠? 프리오리는 채팅이 안 돼요? 음 원래 이게 돈을 5만원 이상 써야 저희 방에 채팅이 쳐지거든요 네 일단 5만원 먼저 보내보시겠어요? 이분들 다 그냥 채팅 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입급 5만원 하신 분들이시거든요 다 쏘신 분들이에요 아 이거 2만원 근데 2만원은 좀 단조로우니까 2만 2천 원은 안 될까나? 역시 수고 많고 쉬고요 족하다 족해 자연스럽게 2만원을 만족하지 않고 2천원을 더 흥정하고 있어 그치만 10% 매너잖아요? 하하 실질적으로 세고한테 2만원이라고 혹시 채널 포인트는 오늘 안 받게 부가세 포함 돈에 헤헤 하하 상관입니다 10% 호세금이 빈다 하하 투입해서 10% 가져가니까 지지적으로는 사연 하나가 도착을 했어요 세고 누나 저 지금 대학생이라서 과제 중인데 시험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만 세고 누나한테 돈을 바칠 훌륭한 돈통이 되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파이팅! 이라고 사연이 왔네요 돈통 돈통 돈통아 신내 친구들과 얘기할 때 고세구님의 돈통이 될지는 나 진짜 돈통료 아니잖아 ㅇㅇ 너 누구야? 너 설마 너 설마 아니 진짜 돈통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 가짜로 나 놀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 아니 저 저 놀리려고 저러는 사람이다 짠토미니 진짜 돈통 아니 진짜 돈통 없다고요 아니 잠깐만 이거다 첫 마이웨이 행동 무시하기 뭐요? 뭐 울든 말든 속참 속참 속참하자 이 자식이 어디? 고세구리 아니 마치만요 세고의 첫 마이웨이 행동 재료보기 무치는 네 맏장 뜨자는 거야 보여 아니 플러스타인님 만원 요원 세고의 첫 마이웨이 행동 또 무시하기 뭐요? 오 날 먹지 고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이돌 고세구입니다 핑마 고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네 여러분은 고장하려면 될게 고세구 이상 와 과연 아 감사합니다.